안녕하세요. 에프콘 필드 게임으로 돌아오는 브로크입니다. 이날은 LCT AKM 실버 버전을 가져왔습니다. 스테인레스 재질의 실버 리시버가 장착된 AK 전동건이며 모터만 슬림 모터로 교체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외형은 번쩍번쩍한 은색을 자랑하며 마치 윗동네의 제식용 AK 소총을 연상시킵니다. LCT 제품밖에 튼튼한 외형의 작동성 및 성능은 뛰어나며 특히 외형 쪽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기능면에서는 일반적인 AK 전동건과 차이가 없으며 호법 조절 위치나 셀렉터 기능은 동일합니다. 또한 AK 론탄 창을 따로 준비하여 탑막 형성이 필요한 플레이로 나눌 때 장착하여 휘바했습니다. 이날 게임은 모두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빠르게 달려가는 위주의 플레이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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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상 김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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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브맨 힐, 힐, 힐 저 형 형 이름 뭐지? 벽띠 한 명 더, 벽띠 한 명 더, 벽띠 한 명 더 힐! 힐, 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라운드는 연발전이 이제 룽탄창 출격합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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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바이크 뒤에 바이크 뒤에! 어디 있어요? 건물? 맨 쪽에 있으면 다 닫았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